안녕하세요. 자, 우리 오늘은 제가 2025년도 시험이죠. 2025년도 시험 대비 7급입니다. 우리 9급 말고 7급 커리큘럼 소개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혹시 공부하시다가 애로사항이 있거나 상담이 좀 필요하시면 이게 제 이메일인데 여기로 전화번호 남겨주시면 제가 전화상담도 되니까 혹시 노량진에 오시기 어려운 분들은 지방에 계신 분들은 전화번호 남겨주세요. 그러면 전화상담도 가능하다. 먼저 기본 커리큘럼을 설명드리면 크게 4가지예요. 4가지가 여기 기본 강의죠. 우리가 7급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서울시 7급도 있고 국가직이 있는데 국가직은 25문제입니다. 2025년도에 자꾸 25문제. 그래서 문제의 구성이 어떻게 되었냐면 보통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되어있어요. 여기 원가관리액의 3개, 정부액의 3개, 재무 19개. 그런데 2024에는 이례적으로 정부액의 3개, 원가가 5개 나왔어요. 여기 17개. 그래서 강조 좀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원가를 좀 신경 쓰셔야 돼요. 신경 쓴다고 엄청 많이 하는 이런 뜻이 아니고 9급 기출 문제가 있습니다. 원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정도만 풀 줄 알아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 제가 기본 기출 모의고사 등 나와 있는 거면 9급은 당연히 필수예요. 7급 수험생은 당연히 9급 기출 문제를 풀어낼 줄 알아야 된다는 뜻이니까 9급 기출은 당연히 공부를 하시는 거고 그 다음에 여유가 좀 더 되면 조금 더 어려운 것들도 하시면 더 좋다. 이런 뜻입니다. 아무튼 우리 기본 강의가 있는 그게 재무위계예요. 재무위계. 그래서 재무위계에 올인원이나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거든 들으시면 돼요. 왜냐하면 선생님 이게 어떤 게 좋습니까? 이런 거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에 강좌에 보면 몇 가지 강좌가 있는데 거기 보면 회계 원리가 들어가 있는 것도 있고 안 들어가는 것도 있고 왜냐하면 강의하러 왔어요. 그런데 여러분들한테 물어보죠. 회계약 처음 하시는 분들. 좀 돼요. 그럼 당연히 회계 원리부터는 제가 시작을 하는 거고 다 할 줄 알아요. 그러면 재무위계부터 시작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아무튼 뭐냐. 여기 재무위계는 당연히 회계 원리가 포함되는 거고 회계 원리는 회계의 순환과정. 그래서 우리 커리큘럼상 보면 입문 특강이 돼도 되고 회계 원리가 돼도 되고 내가 비전공자예요. 그런 분들은 반드시 회계 원리를 꼭 들어주시라.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그 회계 원리 들은 다음에는 재무위계. 그런데 보통은 학교 다닐 때 회계 원리 같은 거 어느 정도 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결론은 뭐야. 제가 출발을 재무위계 썼는데 만약에 회계의 순환과정 이런 걸 잘 모르시는 분들은 반드시 뭐부터 해야 된다. 회계 원리부터 일단은 출발을 좀 하셔야 된다. 이렇게 그래야지만 부자 공용을 하면 좀 그렇지만 거부감이 좀 덜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재무위계를 하시면 되고 이런 걸 제가 특히 강조드립니다. 뭐냐면 재무위계나 이런 거 할 때도 이런 거예요. 선생님 제가 강좌가 만약에 한 50강 된다. 이렇게 제가 하루에 한 2강이나 3강 이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항상 회계학은 뭐냐. 몰아서 공부를 해야지만 회계학 실력이 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온라인으로 공부한다.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선생님 저 재무위계를 예를 들어서 재무위계 강좌가 50강 정도 된다. 완강하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일주일 내로 하면 매우 좋다. 그게 좀 안 되면 보름이라든가 적어도 한 달 내에는 완강을 하는 거를 거듭 강조를 드린다는 뜻이에요. 이게 이제 왜 그러냐면 회계라고 하는 것은 결국 테마별 그리고 뭔가 연결고리가 있어. 마치 수학하고 비슷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강조되고 싶은 게 뭐냐면 매일매일 조금씩 그거는 뭐냐. 궤도에 올라갔다는 얘기는 뭐냐면 내가 기출문제까지 일단은 다 끝냈어요. 그러면 매일매일 조금씩 해도 돼요. 그런데 그 전 단계는 뭐냐. 약간 좀 폭발적으로 에너지를 좀 많이 집어넣어 주시는 거. 그거를 강조를 드립니다. 그래서 여기 보세요. 여기 보시면 우리 기본 강의가 있는데 거기 이제 재무애계가 있고 이렇게 그 다음에 재무애계 끝난 다음에 원가관리계인데 관련성은 없어요. 그러니까 선생님 저 원가부터 하면 당연히 되죠. 원가부터 해도 됩니다. 이렇게 재무부터 해도 되고 그 다음에 정부의계 같은 걸 제가 빨간색 표지 했는데 얘는 뭐냐면 2025년도부터 국가의계가 전면 개정됐어요. 이렇게. 그래서 제가 기존에 2024년도까지 찍었던 물론 지금도 2024년도에요. 지금 오늘이 이제 며칠이에요. 11월 오늘 16일이죠. 그런데 아무튼 뭐냐. 2024년도 제가 3월달까지 했던 정부에게 다 내리라고 했어요. 그렇죠. 왜? 국가의계 전면 개정된다. 2025년도 1월 1일부터 전면 개정. 그래서 정부에게는 반드시 제가 11월 7일날 강의한 게 있어요. 2024년도. 이거 이후부터 여러분들이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부에게는 이제 기본적으로는 한 3시간 정도 들으면 여러분들이 웬만큼 정부에게 나오는 문제를 다 맞출 수가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여기도 밑에 보시면 7급이기 때문에 여기 보세요. 정부에게도 국가에게 예규가 쓴 게 있어요. 이게 좀 난이도가 높습니다. 이게 무조건 나오는 게 아니에요. 2024년 또 안 나왔어요. 이렇게 예규가. 그러니까 평이하게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내가 좀 어느 정도 고득점이나 이걸 노리는 분들은 반드시 예를 들으셔야 된다. 이렇게. 그런데 뭐냐면 2024년도 예규 특강까지 다 내려버렸거든요. 왜냐하면 다시. 왜냐하면 국가에게 개정됐기 때문에 예규도 바뀐단 말이에요. 그거는 나중에 나오면 그때 제가 강좌를 찍어서 올리겠습니다. 아무튼 여기 보세요. 거듭 강조를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우리 7급 수험생들은 9급이 있어요. 그럼 9급보다 조금 더 하셔야 돼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게 전부 다 다 9급을 기본 모태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9급 문제를 계속 여러분들이 일단 풀어내시고 그 다음에 7급에 있는 거 여기 나와 있어요. 기본 강의 끝난 다음에 기출 문제가 있는데 기출 문제 여기 보면 핵심 기출 1, 2, 3이 있습니다. 이거는 왜 그렇게 했냐면 우리가 피셋 끝난 다음에 시간이 얼마 없어요. 그래서 평상시 피셋 하면서 여러분들이 막 욕심내지 말고 이렇게 9급 기출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 또는 기출 변형 모의고사 이런 것들을 좀 들어두시라고요. 미리 미리 이렇게. 그리고 우리가 7급에 보면 제가 7급 핵심 150제라든가 또는 1, 2, 3 이런 식으로 매년 조금 조금씩 테마 바꿔서 문제가 좀 겹치지 않도록 제가 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꼭 들어두시라. 이거는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7급에만. 그러니까 9급 기출 당연히 들으셔야 돼요. 그거는 필수란 말이에요. 필수. 이렇게. 그리고 여유가 되면 7급 이렇게 들어주시면 되겠다. 물론 여기서부터 바로 해도 돼요. 근데 이거하고 선생님 저 7급 1, 2, 3 다 들었는데 뭐 하겠냐. 9급 기출 들어줘야죠. 이게 필수 과정이기 때문에 무조건 들어야 된다. 자, 그 다음에는 여기 보세요. 기출 문제가 끝났으면 뭐? 모의고사가 있는데 두 가지가 있어요. 기출 변형이 있고 동형이 있더라. 이렇게. 그래서 어떤 차이가 있냐. 기출 변형은 전부 다 기출 문제를 가지고 해요. 7급 기출 문제만 제가 살짝 바꿔서 연습해보는 거예요. 기출 문제를 얼마나 잘 숙지하고 있는지. 그 다음 동형은 뭐냐. 출제 예상 문제가 있어요. 그걸 좀 더 한 5문제 또는 많을 때 한 10문제 정도 섞어서 낼. 그게 동형 모의고사. 그래서 반드시 1순위가 예에요. 기출 변형 모의고사 풀고 동형 모의고사. 그 다음 이거 할 때도 제가 강조드리는 게 해설을 무조건 들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회계학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 문제를 어떤 식으로 푸는지가 대단히 중요하다. 풀이하는 방법이 매우 매우 중요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해설을 안 들으시면 그 얘기는 뭐냐. 시간이 오래 걸리거나 문제가 그냥 답이 그냥 보이는데 그냥 본인이 그걸 몰라가지고 시간 오래 걸리면서 이렇게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답을 찾는 요령 계산 요령 이런 것들은 한 번씩 빠르게 확인하라. 그러니까 문제 이런 것들도 그냥 이런 분이 있어요. 선생님 제가 시간이 없어서 모의고사를 풀 시간 없는데 그러면 제가 문제를 그냥 풀고 혹시 틀린 것만 해설 그러지 말라고요. 시간이 정 없으면 해설 강의 들으라고요. 그게 본인 인생에는 훨씬 더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마무리 특강이 있어요. 마무리 특강. 자 마무리 특강도 마찬가지로 뭐냐. 마무리할 때 듣는 게 아니에요. 미리미리 들어. 미리미리 들어오더라. 이렇게. 그래서 여기 보면 자 우리 구급 마무리 특강 당연히 필수로 들어야 돼요. 그 다음에 여기 7급에 있어서 보면 여기 고난도 문제풀이 특강이 있어요. 이 고난도 문제풀이 특강 이거는 이제 뭐냐면 다른 시험 뭐 이런 거 기출된 문제들을 좀 풀어다. 왜냐하면 불안하니까 선생님. 뭐 해계사 세무사 뭐 감정정과사 뭐 관세사 이런 문제들 좀 풀고 싶습니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7급 같은 경우에 경제학 있잖아요. 그렇죠. 경제학도 막 다른 기출문제 풀거든요. 그래서 회계학 불안이 하니까 이거 제가 고난도 문제풀이 해놓은 거 있다. 이거 들으라. 근데 전제조건은 뭐냐. 우리 공무원 7급 기출문제가 된 사람들이 가는 거예요. 선생님 저는 공무원 7급 기출도 안 된. 그러면 이걸 볼 필요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반드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건 뭐냐. 우리 거를 먼저 하고 여유가 되면 뭐예요. 조금 조금씩 범위를 확대해서 해야 된다. 그 다음에 말 문제 걱정이 많아요. 특히 이제 2022년도 말 문제 어려운 게 나와가지고 이렇게 그래서 여기 보면 제가 말 문제 특강이라고 하는 거 있는데 그게 이제 뭐냐. 다 맞춘다. 말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거 한 번씩 들어주시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OX 특강 같은 거 진행하는 거 그거 찾는 훈련하시면 되니까. 그리고 여기 마지막 보시면 특수회계 특강 이런 게 있어요. 특수회계가 뭐냐면 이런 거에요. 전환사체 전환권 대가 구하는 거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번에 나온 것도 뭐냐. 전환사체를 주식으로 전환했습니다. 그럼 증가는 주발초가 얼마냐. 이런 것들을 찾아낼 수 있어야 된다. 여기 신주인수권 사체도 마찬가지. 자 그 다음에는 여기 주식기준보상 있죠. 우리 스톡옵션이라고 하는 거 주식선택권 요거 그 다음에 리스를 썼는데 원래 리스 말고 판매 후 리스 그리고 우리의 판매용 리스가 있습니다. 판매용이 뭐예요. 이렇게 제조자 그렇죠. 제조자가 리스 제공자가 되는 그런 판매용 리스라든가 이런 거 또는 주당이익 말고 희석주당이익이라든가 또는 이연 법인세에서도 뭐냐. 자본에 직접 반영하는 이연 법인세가 있으면 이렇게 우리 자기처분이익이라든가 재평가 잉여금 같은 거 나올 때 세무주정에서 하는 거 그런 것들 연습하셔야 되고 파생상품 현재 우리 통화선도라든가 이런 것들 나왔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우리 환율 변동 효과 있죠. 그 다음에 연결이라든가 합병 이런 것들을 우리가 특수회계 특강에서 뭐 지분법 같은 거 이런 진행한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여러분들이 들어주시라. 근데 대전제적으로 뭐냐. 일단 우리가 기출되었던 거 있죠. 기출문제특강 그 다음에 기출변형모의고사 동용모의고사 이걸 다 한 다음에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좋겠다. 여기 특수회계 특강은 이렇게 그리고 여유가 좀 되시는 분들은 그냥 빨리빨리 미리미리 들어주시면 제일 좋습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문제 몇 가지만 좀 이제 해볼게요. 문제를 푼다는 뜻이 아니고 소개를 시켜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9급과 다르게 7급에 좀 더 해야 될 게 이게 2024년도 8번 문제라고요. 일부러 제가 그 문항을 써 놓은 거고 여기 핵심은 뭐냐. 기초재고자산의 평가 손실 충당에 믿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매출원가 물어보는 여기 이런 문제 이렇게 이런 거 준비 안 돼 있는 분들은 반드시 풀어내셔야 됩니다. 또는 여기 보세요. 자 14번은 위탁판매입니다. 위탁판매 자 그런데 뭐냐. 보통은 이제 적송품 이제 쉽게 말하면 원가를 줘가지고 뭘 물어보냐. 이렇게 영업이익을 산출하라. 그런데 요즘의 트렌드는 뭐예요. 영업이익을 주고 적송품의 단위당원가가 얼마냐. 어렵지는 않은데 뭐냐. 질문이 항상 거꾸로 가는 거에요. 그러니까 보통은 취득원가를 주고 감가세피가 얼마냐. 감가세피를 주고 취득원가가 얼마냐. 잔종관씨가 얼마냐. 이런 식으로 자꾸 문제를 약간 비틀어서 낸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게 14번입니다. 자 또는 21번이 원가인데 올해가 이제 2024년도가 7급이 좀 특이했던 게 뭐냐. 원가가 5개 나왔고요. 그중에 21번이 첫 번째 문제인데 여기 보세요. 전부원가에 의한 X3년도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빨간색 해놨는데 빨간색이 뭐냐면 우리가 먼저 얘가 변동원가 이익을 구하셔야 돼요. 그런데 여기 보세요. 판매량이 똑같잖아요. 그럼 변동원가 이익은 똑같습니다. 변동원가는 생산량에 영향을 받지 않아요. 판매량에만 영향을 받는다. 그게 바로 변동원가에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 X1년도에 의해가지고 여기 판매량이 있고 그 다음에 전부원가 영업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말제거에 포함되어 있는 고정제조관접이 있죠. 변동원가에 더한다. 그 얘기는 전부원가에 그걸 빼면 변동원가 이익이 나오고 그게 X3년도 변동원가 이익이에요. 거기다 기말제거에 포함된 FOH를 조정해서 구하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아무튼 이런 문제가 처음 보시는 분들은 당황 그래서 제거 이제 7급 해설강의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21번 문제를 보고 좀 당황한 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결론은 뭐냐 구급기출문제 뭐 그 정도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원가 풀어내야 됩니다. 자 그리고 2023년도죠. 자 거기서는 이제 질문만 보세요. 보고기간 사건에 대한 질문이 있었고 자 17번이 좀 중요해요. 17번이 뭐냐 얘는 얘는 보통 우리가 3년 동안 총 이자수익 이자 비용이 얼마냐 그런데 얘가 언제 취직 4월 1일이죠. 이렇게 그래서 여기 남아있는 취득일부터 만기일까지 인식할 총 이자수익이 얼마냐 이렇게 그래서 얘가 투자액과 회수액 그 차이를 가지고 푸는 그런 형태의 문제가 됩니다. 17번도 나중에 기출문제 해설한 거 들어보시면 됩니다. 아무튼 이런 것들이 좀 정리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좀 어려웠던 것들이 뭐냐면 이거 18번 문제가 뭐냐 국가에게 예규라고요. 나중에 예규 특강을 꼭 들어주셔야 된다. 이거는 개정과는 무관한 얘기입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 23번은 뭐냐 전환사체인데 우리 시험은 보통 전환권 대가만 물어봐 근데 얘는 뭐예요 전환사체가 보통 주로 전환되죠 보통은 증가한 자본이 얼마냐 물어보는데 얘는 뭐냐 주발초 이렇게 한국인식계들 주발초가 얼마냐 또는 공정가치회계 공정가치 개념을 물어봤다. 2022년도는 많아요. 왜냐하면 2022년도가 역대급이요. 그러니까 여직 나왔던 7급 문제 중에 제일 어려웠을 때가 2022년도입니다. 아무튼 여기 보시면 법인세에 대한 말로 하는 문제 계산 문제 아니고 그 다음에 여기 국가에게 예규가 나왔었어요. 이렇게 그 다음에 역시 7번도 뭐냐 전부원가 변도원가 초변도원가 원가는 우리 기출문제 있잖아요. 국어 기출문제 이거 좀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고기관사건 연고파 나왔죠. 그러니까 2023년도 나왔잖아요. 여기 어디 갔어요. 2023년도 보고기관사건 2022년도에도 보고기관사건 그 다음 13번은 금융자산 재분류에요. AC 금융자산 FVOCI FVOCI에서 FVP 이렇게 막 바뀌는 거 그거 물어봤고 그 다음에 17번은 여기 신주인수거분사체 이렇게 그래서 엑셀련더말 장부금액이 얼마 전원사체 똑같이 풀면 됩니다. 그 다음에 18번은 주식기준보상 이게 우리 스톡옵션이고 그 다음에 19번입니다. 얘는 복합금융상품에 대한 설명 그치 전원사체는 뭐니 이런 거에 대한 설명 23번이 환율변동효과 25번도 역시 국가의 계획이에요. 그래서 2022년도가 역대급이라 그랬던 게 뭐냐 예구에서 막 내다보니까 많이 힘들어했다. 근데 2022년도에 나왔잖아요. 2, 3 2, 4는 또 안 나왔어요. 예구 2024년도는 정부에게 엄청 쉽게 나왔었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여기 2021년도 거 보시면 역시 영어권 영어권 이게 합병에 대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는 11번 문제는 뭐냐 순합정급여 부채 이렇게 다 알고 있죠. 그 다음에 여기 16번은 리스 여기 제조자 또는 판매자인 리스 제공자 이렇게 이게 판매용 리스다.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 19번에 보면 이제 원가 하면서 학습곡선 모형 처음 나온 거죠. 처음 나온 거 이렇게 그치 이렇게 그 다음에 22번 문제는 위험의 피해계 이런 것들이 등장을 했었다. 이런 뜻입니다. 거듭 여러분들한테 이제 강조를 좀 드리고 싶은 건 뭐냐 우리 구급수험생들은 아니 저 7급수험생들은 뭐냐 이게 이제 구급기출문제예요. 9급 모의고사 이건 필수예요. 필수 이렇게 그리고 여기다 조금 더 살을 붙이자 그게 이제 7급에만 나오는 거 우리가 고난도 문제풀이 특수예계특강 국가예계예규라든가 이런 거를 장착해서 시험장에 가시면 된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얘가 최우선이라고 사실은 이게 장착이 돼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여기서부터 하면 안 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할 줄 알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기본 강의를 듣잖아요. 기본도 이거 왜 하는 거예요. 우리 기출문제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기출문제 왜 하는 거예요. 기출변형 모의고사 이거 왜 하는 거예요. 실전에 잘 적용하려고 이렇게 그래서 강조드리고 싶은 게 뭐냐 일단 제일 중요한 게 기출문제가 잘 돼야 되고 이게 한방에 되는 것도 있고 좀 여러 번 들어야 되는 것도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각 단원마다 그 얘기 뭐냐면 내일 만약에 시험해 본다. 그럼 제가 항상 얘기하죠. 수험생은 뭐 해야 돼요. 눈 감고 명상하라고. 회계. 내일 시험 문제 뭐 나올지 각 단원별로 떠오르고 그 단원별 가장 대표적인 기출문제 주의할 점 함정이 어디 있는지 이런 것들을 떠오를 수 있으면 시험에 합격합니다. 그 얘기는 거꾸로 이게 안 떠오르면 약간 수험 목적상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이런 뜻이고 대부분 실패하는 수험생들 그게 안 돼요. 늘 강조하지만 회독수라고 했죠. 몇 회독을 했냐 회독수를 높이기 위해서는 막 뭔가 준비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우리 학원에도 엘리베이터 옆에 선생님들 여러분들한테 응원하는 메시지인데 제가 회계학 공부하는 건 뭐라고 했냐 지하철에서 하라고 했죠. 지하철에서 스마트폰으로 문제 같은 거 또 내용 사진 찍어두고 전철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본다. 그러니까 제일 강조하고 싶은 게 그거예요. 내가 꼭 자리 잡고 마음에 준비하고 나 이제 회계학 공부 좀 해봐야지. 마지막 목욕 재개하고 뭐 하듯이 그럴 필요 없다고요.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그냥 한 번씩 보면서 문제 풀고 이런 게 이제 필요해요. 그러려면 이게 뭐냐 그게 회독수를 높이는 가장 좋은 방법이죠. 준비된 상태에서 뭐 내가 공부한다 이런 마음 버리고 어떻게 한다. 제일 처음 공부할 때면 약간 에너지를 쏟고 그 다음부터는 뭐예요. 계속 수시로 그러니까 여러분 쉬는 시간 다른 거 공부하다가 뭐 필세 공부하다 말고도 회계학 좀 보면 되는 거고 전철 타고 왔다 갔다 하면 회계학 보면 된다. 그러면 아마 좋은 결과가 나올 거라고 생각됩니다. 아무튼 우리 커리큘럼 소개를 마치고 역시 마찬가지 다 개인차가 있어요. 이게 뭐하고 똑같냐면 여러분 이렇게 하면 뭐 쉽게 말하면 건강해질 수 있어요. 사람마다 체질도 다르고 그다음에 쉽게 말하면 몸 상태라든가 뼈의 건강 다 다르단 말이에요. 식성도 다 다르고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전화하라고요. 목소리 들으면서 한번 얘기해보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강조 드릴 수 있는 건 뭐냐. 애로사항 있으면 빨빨리 연락하라고 이렇게. 그렇죠. 제가 전화 통화하면서 제일 필요한 거 그런 것들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일반적으로 여러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커리큘럼 소개하는 거고 그 다음에는 뭐냐. 사람마다 다 달라요. 이렇게 상황. 출발점도 다 다르고 전공도 다 다르고 했다고요. 그러니까 반드시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열심히 하셔가지고 저는 다 합격하세요. 이렇게 커리큘럼 소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